야, 지금 이게 뭐하는 시추에이션? 나 그냥 떡볶이 좋아하는 거 몰라? 냉면은 함흥인데. 평양이 왔네? 뜨거운 파인애플이라니. 아니, 피자에 파인애플이라니. 왜? 냉면 시켜달라며. 피자랑 떡볶이 시켜달라며. 아, 진짜 무가워. 야, 우가웅. 미쳤냐? 민초를 먹으라고? 아, 왜 또? 잠깐. 설마 형 3천만 민초단을 무시하는 거야? 그냥 아무렇게만 먹으라고 하더라. 입이 제멋대로 움직이고. 아니, 그래서 다들 안 먹을 거야? 그래. 그럼 내가 다 먹지 뭐. 그냥 먹지 뭐. 야, 너 일부러 했지? 그럼 진짜. 야, 안 놔. 야, 안 놔. 안 놔. 아이씨. 아이씨, 야 이거 선물 받은 건데. 야, 너 때문에 좋잖아. 왜 나 때문이야. 형 때문이지. 야, 놔. 야, 이 친구 개다리 말아. 거울 거부 새끼들아! 너들이 어린 애들이야? 어? 애들도 밥상머리에선 안 떠들어, 알어? 아주 그냥 들러 없들어야지. 그러다 결국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하는 지경까지 간다는걸. 한마디로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달까요? 기왕 이렇게 된거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죠. 저기요, 노옵. 그쪽, 노옵. 투명인간, 아니고요. 마이 네임 이즈 강선주, 오케이? 지금 이 시간부로 콜미바이 박사님. 알겠어요, 언더스테인드? 네. 그리고 윤태인! 늘 포함한 여러분들 모두가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. 안 그럼 효과는 노. 여러분들도 불안하게 살기 싫잖아요. 그럼 앞으로 한 달 동안 무조건 제 말에 복종하는 걸로. 오케이? 콜! 그럼 혜선. 혜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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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ST